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,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. 오늘 제목 뭔가 쉽죠? 나는 대학 갔다? 재자랑하는 게 아니고요. 여러분들, 전투력을 끝까지 올리는 법을 설명드릴게요. 공부하기 싫어요? 해야 되는 건 아는데,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의지를 올려서 공부할 수 있을까? 제가 했던 방법을 꼭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. 이전 캐스트에서 제가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. 그 주제는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. 충실하게 해라.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찍었던 이 캐스트 앞에 나는 뻔뻔하다. 자기 확언 효과를 말씀드렸죠. 그거를 능가하는, 비교하지 마세요. 확실히 의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제가 고3 때, 지금 딱 이때예요. 너무너무 더웠을 텐데, 저랑 제일 친한 친구하고 항상 도서관에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. 근데 둘 중에 한 녀석이라도 공부가 안 되더라고 해도요. 둘 다 옆에 친구 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. 참고로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성공했습니다. 지금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병원일 거예요. 미국에 있는 잔스 허킨슨에 있습니다. 그 친구는.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요. 그 친구하고 둘 중에 하나가 공부를 안 돼도 한 녀석을 보며 공부는 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. 진짜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. 둘 다. 근데 지금이야 뭐 PC방도 있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오락실이었거든요. 둘이 오락실 갈까 하다가 야 그거 너무 좀 불안하지 않냐? 그래서 둘이 그날 결정했던 거 그걸 꼭 말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한테. 전투 이제 확 올라갈 겁니다. 저랑 그 친구랑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대학 투어를 갔어요. 야 어차피 오늘 공부 안 될 거 우리 대학 구경이나 가보자. 그래서 세 개 대학을 그때 일요일이었는데 세 대학을 갔거든요. 그중에 제가 어느 학교인지만 안 할게요. 근데 그중에 학교에 그때는 도서관도 막 들어갈 수 있었고요.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만 어 뭐 도서관 옥상도 올라갈 수 있었고요. 그래서 제가 친구랑 저하고 이제 옥상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어요. 저쪽에 보니까 저 좀 구석진 곳에서 어떤 형하고 누나하고 키스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깜짝 놀랐습니다. 아 우리 이 대학 오자. 아니 노맘이고요. 우리 둘 다 대학 안 났습니다. 자 뭐 있었냐면 그날 그 친구하고 나오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분이 확 올라가냐면 학교 투어를 하면서 나 이 대학 꼭 올 거야. 그리고 매점에서 그때는 구찰라마를 안 썼지만 기념품을 샀어요. 그 학교 로고가 붙어있는 연습장과 펜을 샀습니다.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 그 마음에서 이 뼛속부터 올라가는 그 전투이지 나 이 학교 꼭 오고 말 거야. 저 아직도 그거 있지 못해요.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대학 갔다. 이제서야 제목 아시겠죠. 저는요. 저 그 친구하고 같이 너무너무 공부 안 됐을 때요. 아 지금 학생들이 PC방을 가던 뭐 다른 걸 하겠지만 아니요. 강추합니다. 정말 원했던 대학을 한번 직접 눈으로 가셔서 구찌를 사 갖고 오세요. 이 학교의 연습장 물론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해요. 근데 내가 그 학교 매점에서 사 갖고 온 거하고 내 몸이 움직여서 상고와 택배로 배달된 게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.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이거예요. 무조건 가라는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될 때 가장 제가 추천하는 타이밍은 명절 때입니다. 명절 당일날은 대학도 매점을 쉬어요. 보통 명절 전날과 후에요. 어차피 공부 안 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. 그때요.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뻘짓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으로 대학교 눈으로 확인하고 옵니다. 또 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.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가르쳤다고 얘기했죠. 동네 학원에서 그 다음에 제 목표는 동네 학원 초등학교 4학년 가르칠 때에도 제 목표가 인강이었다. 말한 적 있죠.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애들 가르칠 때에도요. 저 메가스토디 사이트에 거의 매일 들어갔어요. 매일 클릭 너무 오고 싶은 회사였거든요. 저 그래서 선생님들은 누구누가 있구나. 이런 식으로 커리를 만드시는구나. 저 거의 매일 받던 것 같아요.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? 제가 동네 학원 강사일 때 지금은 이제 대치 러셀인데요. 그때는 강남 메가스터디입니다. 이름이 저 이유 없이 강남 메가스터디 앞에 와서 건물 구경하고 갔습니다. 나 여기 꼭 올 거야.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단순히 자기 학원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. 바로 전 케이스의 내용이 자기 학원이었잖아요. 자기 학원으로 끝내지 마시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. 나 진짜 이거 하고 말 거야.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전투력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. 후야하겠지 않으실 이제 선택이 될 테니까 꼭 제 눈으로 여러분 눈으로 나 이 학교 확인하고 나 이 학교 물건 사고 나 이 학교 갈 거다. 그리고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사시면 자기 학원과 분명히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될 거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알바를 하던지 놀러 가던지 뭔가 하고 있겠죠. 아마 공부는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. 반드시 승리하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